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란 고성으로 왔습니다 경란 사천 삼천포 고성 바닷가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에서 보니까 아주 가까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 마을에 98세 된 할머니가 사시는데요 어떤 인연으로 이 집과 인연이 되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하면 한꺼번에 개올게요 100살? 설 2번만 넘기면 100살 10개월 났고 아 설 2번만 넘기면은? 네 내가 지금 요구를 하여요 그러면은 98이네 아이고 할머니 손 한번 잡아보자 손이 너무 따뜻하네 할머니 집은 요집이라? 우리는 이 집에서 내가 16살 먹어서 이때까지 16살 넘쳐 17에 결혼해가지고 17에 결혼해가지고 17에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18에 왔거든요 아 17에 결혼해서 18에 오셨다고 아 이 마을로 오셨네 아 이 마을로 오셨네 이 집에 지금 80년으로 살았어요 아 80년 살았어요? 네 아이고 할머니 이 집 한번 구경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해도 돼? 아니 내가 이제 세월이 가기 때문에 좋은 일로 우리 모두 내 소주들이 우리 승모 할머니는 이 젊은 소세들이 좋은 일로 해놓기 때문에 이 집에서 백살로 잡수수록 사는데 아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아들 딸 오남매 나가고 깜비도 하나 안고 막 그냥 나가고 아 저기 어르신이 그러면 오남매가 다 살았어요 오남매가 어르신이 오남매를 주셨다고? 네 아이고 아들 사연기 살아나 그래서 날마다 게나가 오면 만세를 부르네 좋아가지고 만세를 부리깁니다 여기 이태만 살면 만세 내가 부리깁니다 털 두 개만 낸기면 백살이 다투로 우리 아들내들 내 밑에 서줄들이 지금 어르신 내 집 한번 구경해 볼게 비경하여서 비경하고 이런 집을 볼락해도 못 봅니까 아 그래 이런 집을 구경할라 그래도 못한다 다 거 뜯어보고 저 안에 다 뜯어보고 저 며칠 거 가면 내 성함 지금부터 어르신께서 17세에 결혼하시고 이곳으로 오셔서 80평생을 산 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집 안으로 들어서니까 느낌이 따뜻하고 햇살이 잘 드는 그런 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당 입구쪽에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있구요 흙으로 된 집입니다 벽은 돌을 쌓아 올린 벽이구요 돌벽에 흙집으로 된 그런 집입니다 여기는 창고 별채가 하나 있구요 감나무가 있고 여기가 본체입니다 건물 외형으로 봐서는 우리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있는 전형적인 촌집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어르신께서 여기 18살에 시집 오셔서 계속해서 사신 그런 집이니까 아마 한 100년은 넘어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뒤쪽으로 와봤는데 여기도 역시 흙집입니다 여기 집 뒤쪽으로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 쌓여 있고 산은 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어르신께서 연세가 98세이지만 여전히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직접 식사도 이렇게 챙기시고 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활동을 많이 하시구요 여기가 예전에 아궁이 자리였는데 보일러의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연탄 보일러가 설치된 모습도 볼 수 있구요 앞에 음식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 있고 여기가 본체인데 제가 잠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고무신이 요즘 고무신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여기 나무만 이렇게 봐서는 한 200년 되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할머니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200년 된 집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그 집 못지 않게 오래되어 보입니다 정말 세월의 때가 이렇게 묻어있고 흔적이 묻어있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사용했던 가마솥이 하나 있구요 여기 뒤쪽으로 왔는데 역시 여기는 보니까 어르신께서 장소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바로 근거리에 바닷가가 있어서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어르신께서 불을 떼서 난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무는 아드님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는데요 이렇게 불을 떼서 방을 데피고 이렇게 난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 흙집입니다 100% 흙집인데 이 앞쪽에는 좀 수리를 한 것 같구요 할머니 할머니 아직도 저기 불 떼서 지금 사시요 네 대반은 네 역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난방을 하고 계시구요 집 뒤로 이렇게 왔는데 뒤쪽은 산입니다 소나무가 많이 있고 여기 어르신께서 시집 오셔서 약초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일일이 여기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곳곳에 꽃이라든가 약초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띕니다 뒤쪽에는 굴뚝이 이렇게 있고 우수한 사람이 내가 더 많은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우리 집에 왔다 가는 사람은 참 머리 좋고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네 어르신 내가 용돈 하나 드릴께 이거 일 안하거든요 이거 어르신 나중에 까져 사자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내가 젊어서부터 내가 저 아들 공부시킨다고 10원짜리 빡과 사자 하나 문사 먹고 아 공부시킨다고 이 옷도 하나 문사 먹고 내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98세 어르신 18세에 결혼하셔서 이 집에 오셔서 5남매를 키우신 정말 위대한 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5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박하사탕 하나 요구르트 하나 사드시지 못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집에서 5남매를 키우시던 지난 세월을 해상하시면서 눈물짓기도 하셨는데요 뒤뜰로 오셔서 일일이 이렇게 시집 오셔서 심었던 꽃과 약초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오셔서 지난 80년 세월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보내셨지만 5남매를 잘 성장시키시고 또 이 집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98세된 어르신 이 집에서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격이 있는데요 꽃을 피려고 이렇게 몽우리가 맺혔습니다 꽃이 피면 꽃이 필 때쯤에 한번 놀러오라고 하시는데요 한번 놀러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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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